7회 긋기 39장 그들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홍색실로 성수해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벗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애벗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애벗 위에 애벗을 매는 띠를 애벗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벗에 붙여 짰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으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애벗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벗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지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오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오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오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둘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운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애벗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보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애벗띠 이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벗 고리에 꿰어 흉패에 정교하게 짠 애벗띠 위에 붙여서 애벗에서 벗어 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벗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짚고 세마포로 두건을 짚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왁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에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성기기 이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